자, 살펴본 것처럼 시간이 지나지 않았으면 붙이고 시간이 지났으면 뭐한다? 띄어쓰는 많이 되는 거야 자, 요것만 알아도 시간 줄일 수 있어 없어 시간 충분히 줄일 수 있어요, 오케이? 자, 이번 시험에서 요령의 격렬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잖아요, 우리 모의고사 풀었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나올 수 있다고 그쵸? 그러니까 제가 나온다고 말씀드렸던 거는 반드시 자기 걸로 만들기, 알겠죠? 승승국어, 유승범입니다 제가 약속을 드렸어요 시간 줄여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 시험에 나온다고 했으면 진짜 나옵니다 그리고 밴드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끊임없이 소통하잖아요 항상 저는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 단단하게 준비해서 우리 기본 수업에서 꼭 만나요 안녕